마늘의 깜짝 놀랄 효능. 마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마늘의 놀라운 효능 11가지. 마늘은 단순히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전세계 다양한 문화에서 의학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어. 이 차근 식재료는 강력한 건강상의 이점을 자랑하며 그것이 바로 마늘을 슈퍼푸드 카테고리에 올려놓은 주된 이유야. 마늘의 건강 효능을 더욱 자세히 탐구해보자. 1.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 이 물질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감기나 독감 같은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는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켜 감기 발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만약 감기에 걸렸을 경우 증상의 심각성과 기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 2.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기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을 관리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심장병 및 매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또한 마늘은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3. 마늘은 특정 유형의 암,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마늘 기반의 보충제 섭취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연사를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마늘의 다양한 화합물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DNA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의 대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덕분이야. 4. 마늘은 특히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은 혈중의 낙과 같은 중금속 수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이로 인한 중독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5. 마늘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어. 이는 마늘의 항균 특성이 해로운 박테리아와 싸우고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야. 장 건강은 전반적인 면역체계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마늘은 면역력 강화의 두 번째 이득을 제공해. 6. 당뇨병 환자들에게 마늘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마늘은 인슐린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해. 7. 마늘은 특히 여성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에스트로겐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폐경기 여성에서 골밀도 감소와 관련된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8. 마늘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황화한 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는 마늘의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발생을 억제하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느낄 때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 9. 마늘의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여드름과 같은 피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수 있어. 또한 마늘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피부 세포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 10. 마늘에는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늘의 항균 성질은 비등과 두피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11. 마늘은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어. 마늘의 항염증 특성은 근육통과 관절통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할 수 있어. 이러한 특성은 특히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 결론으로 마늘의 건강상 이점은 광범위하며 강력해. 하지만 마늘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늘 섭취가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따라서 대량의 마늘을 섭취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 마늘은 자연이 제공하는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 마늘 껍질의 상황버섯보다 더 좋은 항암 효과가 있답니다. 요즘 수확한 반마늘 껍질을 까서 그 껍질도 버리지 말고 잘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활용하세요. 마늘 껍질이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고 값비싼 상황버섯만큼 암세포 억제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안의대 연구팀은 마늘이 아닌 버려지기 일수였던 마늘 껍질의 암세포 억제 효과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70% 에탄올을 이용해 마늘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의 항암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마늘 껍질 추출물이 폐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세포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방암, 간암 세포에 대해선 마늘 껍질이 적은 양으로도 상당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적은 농도의 마늘 껍질 추출물의 암세포 억제 효과가 고농도의 상황버섯 추출물만큼이나 뛰어난 효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황버섯은 유방암, 폐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암환자들에게 잘 알려진 약용버섯이죠. 값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동안 그냥 버렸던 마늘 껍질이 비싼 상황버섯만큼이나 암에 좋다니 참 귀가 솔깃한 소식이죠? 근데요, 사실 마늘 껍질이 암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똥배, 즉 몸속의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도 좋다네요. 마늘 껍질은 암세포를 죽이는 데도 좋지만 한국영양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 껍질의 효능을 정리해보면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4배가량 높아요. 폴리페놀 함량은 마늘 알맹이의 7배,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도 1.5배나 뛰어났습니다. 내장 지방은 지방 간 위험을 2배로 높이는데, 마늘 껍질을 말린 가루는 흔히 배불뚝이라 불리는 뱃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 활용법 3가지입니다. 첫째, 마늘 껍질을 잘 벗겨내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양파 껍질 등 각종 채소의 껍질과 함께 섞어 육수를 내면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둘째, 마늘 껍질을 살짝 볶아서 물에 달여 마시거나 빻아서 끓는 물을 부어 마늘차로 마시는 방법도 있다. 셋째, 마늘 껍질로 담금주 만들어서 복용하면 상왕버섯 담금주 이상의 좋은 약술이 됩니다. 마늘 껍질의 효능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마늘과 꿀 둘 다 좋은 음식인데 서로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마늘 껍질 효능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위건강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제거한다. 해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면 위가 건강해진다. 위는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2. 항암, 항산화 효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에는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꿀의 프로폴리스 성분은 플라보노이드가 만화 알리신과 마찬가지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한다. 3. 심혈관 질환 예방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꿀의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당뇨병 예방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뇨병 효과가 있다. 꿀은 분해할 것이 없는 완전식품인 단당류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먹어도 된다. 5. 피로해소 꿀은 이미 기침, 목통증, 코막힘 등의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꿀의 프로폴리스 성분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알리신의 강한 살균 작용으로 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7. 소화 촉진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원활하게 하여 위의 소화 능력을 돕는다. 그리고 꿀은 뱃속의 가스를 중화시키고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다. 8. 피부 미용 마늘과 꿀은 항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으므로 피부를 염증이나 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끝으로 마늘을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이다. 마늘의 하루 권장량은 2에서 3쪽이다. 마늘 꿀 절임 기준으로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하다. 위가 약하거나 속이 쓰리다면 양을 조금 줄여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타 먹는 방법을 권한다.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마늘을 많이 먹을 시 마늘에 알리신 즉 매운맛 때문에 구역감, 구토, 그리고 속쓰림의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젊어지려면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먹어라. 마늘을 익혀 먹으면 나타나는 11가지 놀라운 효과들. 젊어지려면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먹어라. 마늘을 익혀 먹으면 나타나는 11가지 놀라운 효과들입니다. 해독작용. 마늘에 들어있는 시스테인과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텔, 멜가프탄, 유화수소 성분 등은 체내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체력 증강 및 피로회복. 마늘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비타민 B1 과결합 C, 이 흡수율을 무제한으로 높여 체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균작용 및 살균.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살균 및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나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 보다 살균력이 강합니다. 당뇨개선. 마늘을 꾸준히 복용하면 최장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개선.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늘은 혈중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개선에 좋습니다. 항암작용.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억제 및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개선. 알레르기 반응 시 유리되는 효소작용을 억제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나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정장 및 소화촉진. 마늘 복용 시 위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대장의 정장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동맥경화 개선 및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 촉진으로 인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수족능증에도 좋습니다. 신경안정 및 진정효과.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할 때 마늘을 먹게 되면 알리신 성분이 인체의 신경에 작용하여 신경세포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이완작용을 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 예방.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적혈구 작용을 도와 혈구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 노화를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폐론으로 인물검색 부탁드려요. 마늘을 부르는 다른 말은 이래백리입니다. 냄새라는 한 가지 단점과 백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지요. 이처럼 마늘은 옛날부터 다양한 질병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따뜻한 성질에 맵고 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효능은 종기를 없애고 찬바람과 습한 기온의 상한 몸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몸속 종양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감기와 심혈관 질환에도 효능이 있으며 해독효과가 있어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마늘의 효능은 마늘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가 마늘하면 떠올리는 특유의 마늘 냄새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알리신은 인체에 이로운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밝혀진 효과는 항균작용입니다. 알리신은 세균 속으로 침투해 세균을 이루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결핵, 장티푸스, 헬리코박터균 등 병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또 알리신이 몸속에서 비타민비일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되는데요. 알리티아민은 비타민비일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보다 몸에 잘 흡수되고 혈액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마늘의 11가지 효능입니다. 1. 해독작용 마늘에 들어있는 시스테인과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텔, 멜가프탄, 유화수소 성분 등은 체내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2. 체력 증강 및 피로회복 마늘에 들어있는 게르마늄 성분은 비타민 비일과 결합시 비타민 비일의 흡수율을 무제한으로 높여 체내에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거나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항균작용 및 살균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살균 및 항균작용이 매우 뛰어나 페니실린이나 테라마이신보다 살균력이 강합니다. 4. 당뇨 개선 마늘을 꾸준히 복용하면 최장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뇨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고혈압 개선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늘은 혈중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개선에 좋습니다. 6. 항암작용 마늘에는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억제 및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7. 알레르기 개선 알레르기 반응 시 유리되는 효소작용을 억제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나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8. 정장 및 소화 촉진 마늘 복용 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대장의 정장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9. 동맥 경화 및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 촉진으로 인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수족냉증에도 좋습니다. 10. 신경안정 및 진정효과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할 때 마늘을 먹게 되면 알리신 성분이 인체에 신경에 작용하여 신경세포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이완작용을 하여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1. 노화 예방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적혈구 작용을 도와 혈구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며 구석구석의 세포까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어 노화를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마늘이 훌륭한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몸의 통증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최근 해외에서는 마늘을 이용한 이색적인 홈세러피가 소개되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마늘의 효능과 더불어 귀에 마늘을 넣고 자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귀의 통증 치료. 마늘 한쪽을 자기 전에 귀에 넣고 하룻밤을 보내보자. 다음날 아침 귀에 통증이 귀신같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둘째, 탈모 예방. 마늘을 슬라이스로 잘라서 두피에 문질러보자. 마늘즙은 모근을 강화해서 탈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감기에 좋은 마늘차. 마늘 슬라이스 두 조각을 끓는 물에 넣고 몇 분간 끓이기만 하면 마늘차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생강과 꿀을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금상첨화다. 넷째, 피부 발진 치료. 마늘 기름을 발진 부위에 잘 바르면 가려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다섯째, 당뇨에 효과적인 마늘. 마늘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병 환자라면 매일 규칙적으로 마늘을 섭취해야 한다. 여섯째, 혈압 유지에 좋은 마늘. 고혈압 환자가 매일만을 위해서 3개를 빠와서 섭취하면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한다. 일곱째, 관절염 치료.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에 마늘 기름을 바르면 고통이 완화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늘 기름 마사지는 골다공증 치료에도 매우 좋다. 통증이 있는 관절입니다.